요즘 드라마로 크게 뜨고 있는 액션배우 이자와 사우리 스턴트 연기자 출신답게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하곤 하는데요 드라마는 현재 일본에서 방영중이고 3에 해당되는 속편은 곧 개봉한다고 합니다 킬링타임 액션의 끝판왕 킬러는 메이드 삼아 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 입니다 자 여기 킬러 협회에서 짜잘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간 오더의 실수로 한 조직 단체를 건드리게 되었고 겁이 없던 유리와 마코토는 없는 초알까지 아껴가며 몸으로 때워야 했죠 상화는 어떻게든 오면했지만 와아아욱브를 맞나인듯 Ir blade 거야 더 이상 킬러 협회의 알바를 못하게 되었죠 めっちもターゲット違ったからギャラ出ませんとかっておかしいって絶対。 依頼と誠には申し訳ないって本当に思ってんだけど。 ちゃんと正規の殺し屋協会に所属できたら話は別だと思うんだけど。 人殺してんだからやってること一緒じゃん。 中木さん、俺たちはもっと上に行きたいんだよ。 こっから先は噂なんだけどね。 正規の殺し屋クルーの数はそんなに多くないらしいんだ。 で? 台東君にいるらしいんだよ。 で、なんだよ。 正規のクルーでバイトとは質の格も違う殺し屋が。 殺してしまえば悪わけじゃん、そのせっきが。 殺し屋になるために殺し屋を殺す。 浮気さえあればすぐに上がれるって言ってる人がいたんだよね。 絶対ヤバいって。 やろう? やろうよ。 そうだ、写真があるんだけど。 正規の共同協会に所属、プロキッラーを 소개하게 됩니다。 女!? 杉本千里とフカガワマヒ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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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燃えるぜ。 キッラーのメイズ様に1편を見られます。 少し、キッラーのメイズ様に1편を見ると 上下リンクを見てみると、 チシサトーとフカガワマヒロの勢いを 済むしましょう。 何だよ。 プロキッラー、チサトーとフカガワマヒロ。 クロキッラー、チサトーとフカガワマヒロは カバーの返済が出る。 クロキッラー、チサトーとフカガワマヒロの勢いが出る。 그녀들의 매니저 수사노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결국엔 그동안 모은 돈 탈탈 털어 입금하기로 하고 운동으로 아침을 열었죠 와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저렴한 구매처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청구서 납입은 서로 미루다 마감일은 다가왔고 마감시간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겨우 은행에 도착했는데요 마감시간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마감시간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그녀들의 선택은 1분 안에 처리하고 오늘 임무를 완수하자 였습니다 제 아무리 무장강조라고 할지라도 정규 프로킬러들 앞에서는 개들 장난 같았죠 정확히 1분 안에 처리하며 납입 완료하나 싶었지만 은행 강도를 때려잡았다는 이유로 근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 날은 이렇게 아카기는 그날 있었던 그녀들의 활약을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죠 근신 처분까지 받으며 돈이 필요했고 겨우 얻게 된 알바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그녀들이었지만 치사토가 도박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죠 왠지 모를 섬뜩한 포스에 모두들 놀라게 되었고 결국엔 게임에서 지게 되며 돈 없는 사러움의 울분을 삭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도박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아카게 승리했었죠 왜? 왜? 여기가 2시간 정도 빨리 집에 왔었죠 아카게와煙과煙의 냄새가 났어요 약속을 제거하는 게 가장 싫어하는 거 알아요? 네? 이런 거 필요해요! 내 친구야 아르바이트 중 서로 싸우게 되면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어렵게 얻은 알바 자리도 떠나 했습니다 사실 마이로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인형을 목숨처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드라마 리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만 보더라도 인형을 하나 가져갔다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던 마이로였죠 이야 킬러의 속마음은 뭐 가와이다 이런건가 한편 유리와 마코토는 프로들의 뒤를 밟게 되었고 마이로의 감으로 프로 지망생들의 생각을 단숨에 짓밟게 되었죠 근신 중에는 어떠한 폭력도 허용을 안 한다는 조언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잡으려다 현장 처리반의 타카사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정규 협회의 무서움을 직접 보여주게 되죠 서로 간에 복수심은 불타오르게 되었고 그들한테 받은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가 되었네요 두번째, 이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너무 맛있다 나도, 이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네, 맛있다 움직이면 죽을래요 어떤 도로가? 어떤 도로가? 어떤 도로가? 뭐지? ごめんなさい。 確か例外措置になるはず。 私たちが依頼するのはNGじゃないですよね? 急いでるんですけど! えっと、とりあえず… やっちゃって。 やっちゃってもぐちゃぐちゃにしちゃって。 了解っす。 ようかいっす。 じゃあ、 이렇게 협회 규칙 예외 처리로 キッラ 지망생들을 撃ちろがけで는데요。 行ってくれば、 お前らは、 仲間だったら楽しかったのかな? 勝つぞ~! おう! おたくさん約束破ってごめんね。 何弱気になってんの? 그럼... 가르쳐요 마히로. 마카츠도 긴 쉐이. 왜 그러나? 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접전이 시작됩니다. 다이로서 밀려 악마. 허니로서 조용히 잃고 있습니다. 렛츠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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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범츠고무? 하니로서 이러는 곳의 주인공이 있어. 하니로서 보내는 곳에서 보지는 곳으로서... 이렇게 프로를 이겼다는 유리의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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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로 화해하고 팀으로 흡수했으면 좋겠는디 자, 드라마 공개와 도프로 얼마 전에 개봉하게 된 킬러는 메이드 삼아 3 하루빨리 국내에 상륙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액션채널의 제이콘도였습니다. 알람설정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